뱃을 좀 보시겠습니다. 내기란 뜻이고 돈을 걸다 라는 뜻이죠. 내기를 걸다. 내기를 걸 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다 장담하다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. 예를 보시면 place a bat on 뭐 뭐 place 대신에 put 혹은 lay를 쓸 수 있고요. 뭐 뭣에 걸다 라는 뜻이죠. I place my bat on red and won. 나는 빨강에 걸었고 빨간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빨간색에 걸었고 and won 그리고 땄습니다. I place my bat on red and won. 그 다음에 assure b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확실한 내기죠. 확실한 내기. 그래서 확실한 선택, 확실한 것, 확실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. assure bet for the presidential nomination. 대통령 지명자로 확실한 사람. 그 다음에 your best bet is blah blah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your best bet is 뭐 뭐 뭐. 최선의 내기는 뭐 뭐이다.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가장 확실한 방책은 뭐 뭐이다. our best bet would be to take the train.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차를 타는 것일 것이다. 그 다음에 bet on 뭐 뭐 뭐. 뭐 뭐의 내기를 걸다. 자 앞에서 place a bet on 뭐 뭐 뭐와 같은 뜻이죠. place a bet on 뭐 뭐 뭐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. bet on 뭐 뭐 뭐. 예문 보시면 he bet two dollars on the horse. 그는 그 말에 이 달러 걸었죠. he bet two dollars on the horse. I'll bet that he'll come. I'll.